배우 이시영이 복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서울시 대표인 이시영은 지난 10일 전국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대회 겸 2013 복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경남 대표로 출전한 최지훈 선수를 상대로 7대1 판정승을 거둬 결승 진출권을 획득했는데요. 앞서 이시영은 제10회 KBI 전국 상활체육 복싱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챔피언십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. 이시영은 오늘 여자 48kg 결승전에 출전하며 우승하게 되면 1년 동안 국가대표로 아시아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.